부모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경산의 대장벌 동문 전체 28년째에 맡고 있는 박민경훈입니다. 눈물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덕고자 달려다녀서 집안게 되자고 있는데 한국군의 현장 누림은 30년 전에 만나가지고 학교 듣고 왔고 누림이 대국운동 한국군을 배워가지고 사교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누나촌전지사 셀가와 서격지 부회에다가 태극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군의 정신을 배워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다 외국운동 하는 데에 앞장서 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